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재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제가 해외에서 20년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드리고자 어떠한 사업을 하는게 좋겠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종 업태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거고 어떠한 업종 업태 사업을 하면 쪽박이 날거고 이런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신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에요. 우리는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하여튼 저희는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할 때 그 나라 로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 전혀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거에요. 한국에 어떤 외국인이 와서 뭐 사업을 해요.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우리 한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외국 사람들에게 어떠한 제한을 많이 걸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들이 따라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짧은 경험으로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해외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떤 영세 자영업이죠. 예를 들어서 뭐 드럭스토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컨비니언스토어 이런 것들을 편의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후진국으로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후진국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그러한 영세 자영업은 좀 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조금 더 외국인들이 큰 사업들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에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사업군에 다 속하게 되고요. 이 세 가지 사업군의 영역은 조금씩 틀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장려사업이 있어요. 두 번째가 제한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금지사업이 있습니다. 자 장려사업은 뭐냐. 어떤 나라에서 외국인 혹은 외국 회사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육성을 하고 싶으니 당신들이 와서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사업을 육성시켜주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권유하는 권장하는 사업군이 바로 장려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특히 중국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가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업들이 15년, 20년 전에 굉장히 장려사업이 많았는데 이런 거예요. 공장을 지으면 땅을 지방정부에서 무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년간 기업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뒤에 3년간은 기업소득세를 50%만 받는다거나 그럼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영원히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한사업이 있습니다. 제한사업. 제한사업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한사업 영역에 걸쳐계세요. 저도 상해에서 제한사업을 해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제한사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한테 제한적으로 허용된 사업이에요. 금지사업도 아니고 장려사업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제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머리를 쓰셔야 되고 제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제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어떠한 일부분은 풀려있었고 어떤 일부분은 막혀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한사업이다. 그 다음에 금지사업. 이 금지사업은 그 나라에서 이걸 외국인들한테 하지 말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금지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확실한 네트워크, 진짜 친가족 같은 어떤 로컬 사람과 확실한 신뢰와 네트워크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들도 자기가 피해나갈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되시는 한국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외국인들한테 하지 말라는 건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 그런 리스크가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금지사업은 안 하시면 좋고 제한사업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해야 되고 장려사업이 좋겠죠. 장려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셔서 이런 아이템이 잘 될 것 같아. 이 나라에서는 이게 먹힐 것 같아. 이런 아이템이 있으실 때 그게 바로 그 나라에서 제한을 걸어둔 건지 아니면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군인지 아니면 금지를 하고 있는 영역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구독자 20명 될 때 그때 사실은 이 얘기를 한번 언급을 잠깐 했었어요. 오늘처럼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독자가 적으면 조회수도 적게 나오고 그만큼 제 영상을 봐주신 분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찌됐건 구독자가 230여 분 되시고 영상 하나 올리면 그래도 조회수가 200회 이상은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더 리바이벌을 좀 더 부가설명과 곁들여서 한번 찍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국제화재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해외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경험이 물론 다 정답은 될 수 없고 제가 또 모르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경험이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앞으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다같이 저처럼 뭔가 크든 작든 사업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 외화벌이 하시는 분들 다 성공하시고 다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국제화재였고요. 제 영상이 좋았거나 도움이 됐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